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채취pt 스토어에서 플러그인 중에서 다이어그램스, 쇼미라고 하는 요거를 한번 활용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업무 형태들, 프로세스 같은 경우들을 다이어그램 형태들로 생성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IT 보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나리오 해킹 그런 다이어그램도 잘 만들어줘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례를 좀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만들기보다는 제가 만들었던 그런 질문과 그 답변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어떤 걸 요청했냐면은 AWS를 클라우드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아키텍처들이 굉장히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을 적용한 그런 아키텍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기본적인 인프라,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성한 그런 아키텍처도 있을 건데 저도 그냥 AWS 아키텍처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을 좀 보기 위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 웹서버가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례를 좀 그려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쪽 다이어그램 쪽으로 가서 이제 만듭니다 만들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AWS 클라우드를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은 앞에 이제 로드 블랜싱이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웹서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수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구성도들을 좀 구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을 가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PNG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만들어진 그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드 방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구성된 것들이 어떻게 이제 코드가 구성되어 있냐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연결 구성 같은 경우들을 하나씩 하나씩 또 수정을 해 나가시면은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파이썬을 이용한 그런 다이어그램 만드는 라이버리를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걸어드리도록 할 건데 거기가 좀 비슷해요 비슷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파이썬이나 그런 자동화나 그런 것들도 좀 적용시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구성된 것들을 나중에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그림을 여러분들이 편집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네가 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로드 밸런싱을 구성을 할 때 그 프라이빗 서비스에 두 개의 프라이빗 서버를 좀 구성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제가 원하는 그림 쪽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웹 서버가 안에 쪽에 이렇게 구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S3 버켓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조금 조금 수정을 해야겠지만은 아무튼 두 개의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내부의 서버가 연결되어 있는 사례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것을 이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같이 이제 요청하기보다는 좀 이제 1단계, 2단계, 3단계로 해가지고요 좀 더 복잡하게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또 그런 형태로 한번 사례가 나오면은 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AWS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보안과 관련된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펜테스트 환경, 모이애킹이죠 모이애킹 공부를 할 때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가상 환경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처음 만들 때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류가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공격자가 이제 빅팀, 웹서버죠 웹서버하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타켓팅을 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것 바깥쪽에서 공격하는 것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제 환경 구성 쪽을 요청을 했는데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제 시나리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 공격들을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환경 구성들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환경 구성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그리고 어태커가 공격자가 이렇게 공격들을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웹서버 1, 2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인증이 돼 있지 않는 곳에 접근을 했다 뭐 요거는 이제 동일한 말이죠 그래서 인증이 되지 않은 곳에 접근한 공격 시나리오고요 아마 요 사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어떤 공격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면 거기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요거는 뒤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공격자들의 웹서버 같은 경우를 장악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데이터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을 타겟팅을 했다라는 것을 시나리오를 했는데 요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요청을 했냐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개인 정보들을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탈취한 것을 가지고 다른 내부 서버 쪽에다가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는 시나리오에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사실 여기를 추가했을 때 이거를 이제 좀 추가 요청을 했을 때는 좀 살짝 퀘스천이었어요 정말 잘 만들 수가 있을까? 근데 생각 이상으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는 이제 수정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수정된 것이고 공격자가 웹서비스에다가 공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인증되지 않은 곳에다가 웹서버를 통해서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개인 정보들을 탈취를 한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화살표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 탈취한 것을 가지고 내부에 있는 다른 쪽의 서버 쪽에다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타겟팅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요 굉장히 잘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런 그림들 많이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적용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습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앞에서 저희가 이제 뭐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나 이제 어떤 특정한 환경들들을 요청을 해서 만들 수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웬만큼은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여러분들이 에디팅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확실히 플러스 요금들을 하고 있다면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